고! 렛츠고! 아 이새끼 또 있어 아... 꼴등새끼 어... 이거 닿지해봐라 상대로 만나야 돼? 닿지할 거니? 얘... 얘 픽 안하면은 닿지하려나? 아... 게임 할 거 같은데? 얘... 야! 닿지하는 게 좋을걸? 야! 닿지해! 어 야 닿지... 안 되는데? 어! 이번판에 님들 맨날 빡집중 할게 나 예? 신랑 천원이요? 오케이! 오케이 개빡집중 간다 잠깐만 근데 이거 내가 인트리하다가 뒤질깍인데? 근데 사이퍼 천천히 하겠다 천천히 하자 아! ㅋ ㅋ ㅋ ㅋ 아 다행이다 와 한마차서 나오네 무섭다 얘네 조심해야겠는걸? 네 여기 에이 메인이 좀 먹기 힘들꺼야 처음에 진단깔 길데 레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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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 거비 거비 가만 레벨스 싱커스 더 좁. 한 쌍 오오오오오오 크래플타월? 야 뭐하는 뭐하래? 아 인스먹 인스먹 아 제트 내가 잡은게 아니었어? 못할 때일수록 뭐라하잖아? 더 말려 공부 못하는데 공부 못한다고 뭐라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잖아 너 이거 어? 이거 왜 이렇게 못해? 어? 이거 왜 틀렸어 뭐 이러면서 막 하면은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뭘 내가 가도 될까? 야 무단이네? 아주 뭐 같은데? 와... 전파는 키울기랑 너무 다르잖아 언제 보여주냐고요? 보여줬잖아요 저는 이게 최대예요 저는 이게 최대고요 저 수비 때 보여줄 예정 나는... 날아버렸지 1사이드 스펍 2회 차이드 스펍 어... 어... 아 깜치지 말걸... 깜치지 말걸... 고오... 야, 이거 할만한데? 어디 나오지 않을까? 상대 제트 궁 있는데 궁 쓰면서 어디 나오지 않을까? 알았다 쉴게야. 나 생겨지? 나 생겨지! 나 생겨지! 나 생겨지! 오케이? 이제 저... 오빠 한번 들게요. 오빠 들면 게임 끝나는 거 아시죠? 오빠 들었어요. 근데... 이 정도면 드롭인데... 예에엥! 아 이거 A인데? 세 명 뺐으면 잘 뺐다. 진탕 올 거 같은데? 이번엔 진탕. 그렇지. 스토킹 샤! 버릇 이번엔 아케이드 갑니다 스노우킹에 맨 네 맨 잡 잡 잡 잡 잡 잡 와 근데 나 나 삥 피하고 바로 그 원템 내는 거 지렸다 키스 1HP 아 아깝다 아 좀 더 기다릴걸 아 이 바보야 나 왜 이렇게 급하냐 어 궁 쓰고 올 거거든요? 내가 볼 때 B 올 거 같기도 한데 어 한번 A맨 있다가 전진하면 나가볼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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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칠 칠 칠 칠 칠 브로커 칠 칠 칠 오우 노우 그렇지 그렇지 오우 개 아깝다 와 나 님들 이번 판 진짜 야무지게 보여주고 있다 저 레이나한테 저 양반 게임 끝나고 그 그 뭐야 점수 창 탁 보고 어? 어? 내 닉네임 보고 딱 놀라겠지? 아 뭐야 들어왔어? 제발 지라고요 여기요 사장님 그러다 진짜 질 수도 있어요 사장님 엄마가 사람을 잡나? 에이맨 에이맨 디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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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디쉬 잘 못끼려 돼지 아 네 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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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맨 오우 파이팅 타이밍 어 저쪽으로 우리 레이나한테 복수했다 복수 성공 캐리해서 다행입니다 진짜로 퍼블 12킬이야? 아이 뭐야 나머지 5천원은 깎아사듯 나머지 5천원 깎아사듯 사장님 덕분에 제가 진짜 빡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어떡할까요? 저 애교 한번 할까요? 아니에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애교 안 듣고 싶으세요? 아니 리액션 그래도 해야 되잖아 리액션 할게 배교할게 해도 되는 거죠? 새우님? 나가지 마시고 님들 잠깐만요 지금 나가는 소리 들린다 잠깐 기다려봐요 띠드버거를 잠시만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세요 새우님 저 띠드버거 먹고 싶어요 띠드버거 망해 띠드버거 띠드버 대표 좋아하는 거 알지? 띠드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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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감사한데 그 리액션 해야죠 좋아요 구독 플리즈 띠고 치아 띠드버거 코모 스텝 띠 띠